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. 돈 없고 빽 없고 힘이 없는 사람 보내달라고 천에 읽기도 하고 그분들한테 돈 받고 운용하겠어요? 저를? 그런게 아니잖아요. 당신들이 왜 힘든지 이유를 일러주고, 이유 딱 3가지 일러줬어요. 그래서 내려가서 해보고 안되면 다시 올라오라고 그러네. 한 명도 안 올라와요. 해보니까 되니까. 되게 쉬운 것만 일러줘요. 지금도 해볼까요? 그때 한 거 똑같아요. 운이 좋아지면 잘 풀릴까요? 물어보면 다 알아요. 또 운이 좋으면 잘 풀린다.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? 왜? 이게 바로 깨달아져 있다는 증거예요. 그럼 운이 좋으면 잘 풀린대. 그럼 내가 또 물어봐. 그럼 어떻게 하면 운이 좋아지요? 물어보면 몰라. 와 신기한 걸 내가 발견해요. 아니 운이 좋으면 잘 풀린다면 무슨 때를 써서든 누구를 붙들어서든 공부를 해가 어떻게 하면 운이 좋아지느냐 해봐야 되는데 한 번 한다는 거지. 그리고 운이 좋아질까요? 그 무릎으로 다닌다는 거예요. 그것도 복제적으로 하면서 되게 웃기네. 아니 어떻게 운이 좋아지는 방법을 이루어달라고 하고 돈을 좀 주더라도 한 번 배워서 평생 선물 생각하고 올해는 운이 좋아지겠습니까? 되게 웃기는 사람들. 그래서 왜 그렇게 웃기는가 안 보니까 웃기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. 왜? 자기 부모도 그러니까 따라한 거야. 그래서 제가 운이 좋아지는 걸 당신은 알고 있는데 사용 안 한다고 그래요. 제가 또 말하면 다 알아들어요. 귀를 살리면 운이 좋아질 거야 하면 귀를 살리면 운이 좋아지죠. 아는데 왜 안 하느냐고. 아는데. 가서 해라 그걸. 가서 해라. 왜? 귀를 살리 봐라. 운이 좋아져서 다 벌린다. 근데 그동안 뭐였냐. 귀를 살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계속 귀를 꺾는 거 했대요. 그랬기에 딱 안 되죠. 안 되더래. 그럼 확인 끝났으니까 사용해라. 돼 있어요. 요것만 가르쳐서 벌써 내려가야 돼. 하산해야 돼. 많이 몰라도. 왜? 돌아가니까. 그 다음에는 콩 심으면 콩 나오죠 하면. 아유 그걸 질문이라 하세요. 다 알아요. 그럼 왜? 콩 심으면 콩 나오는데 왜 기도는 이루어졌다고 열매를 안 심느냐. 되게 웃기잖아요. 콩은 열매잖아. 열매를 심어서 수확하면서 왜 기도는 이루어졌다고 열매를 안 심느냐고. 그럼 좀 더 이래. 그렇네요. 그렇네 하면 되는데 왜 머리는 왜 건지러워. 말은 맞다 소리야. 말은.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루어졌다고 그냥 입꼬리 올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고맙다고 한번 해봐라. 신나게 해봐. 안 이루어지는 거야. 이루어진다는 거야. 되게 쉽죠. 이렇게 쉬운 거예요. 그 다음에 뭐 하는 줄 아세요? 아 모르죠. 이거는 연속곡이라 남겨둬야 된다. 네. 자 덕부입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. 여러분 확인 감사합니다. . 감사합니다.